나카소리 빨개 둘 미친 아이 옌병 돌아가신게 진짜 왜 가까이 캐나는 에이스 이럴 이럴 안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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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 와아 레벨 덥 레벨 덥 걸음만더 살려 휴게냈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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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걸음이 널 살리지 못함 휴즈에서는 살림 근데 앞에 걸음은 예상 못함 아 시방 이거 캠미즈 개허간데 오 뭐야 야 진짜 똥 뚫렸네 흠 존나 드라마틱하게 쓰러시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존나 보여주면서 슬로모전으로 쓰러진 굳이 굳이 맞은데 맞은데 굳이 막 보여주면서 흠 어허 뭐지 이거 피난다 바로 바로 지압하는게 아니라 굳이 구멍 몇초간 몇초간 지켜보다가 손으로 막는거 흠 흠 흠 엉 엉덩이 네올거 드론 터진듯 내 앞에서 코막꼬 솔라리스트 존나 찍어 룰드론으로 어? 쥐 쥐 쥐 밟다 으허 ㅋㅋㅋㅋㅋ 이들은 쩔다야 지발 가다! 1층 여기 야, 솔라이스 내 앞에 ㅅㅂ 년아. 뭐야? 야, 올라왔네. 아닌가? 위층인가? 아, 위야. 위에서 뚫고 보고 있다. 위, 위, 위. 뭐야? 어, 나 어떻게 이겼어? 야, 피아노 하나. 피아노 어딘? 피아노 여기. 거기 누워 있을 수도 있다. 죽었어. 욕실 쪽? 욕실 쪽 같은데? 어, 욕실. 욕실 쪽. 욕실 쪽. 욕실 쪽. 욕실 쪽. 우리 글라드가 다 해먹네 여기 2명 있어 3명 3명 사이트 안쪽 2핑 홍쪽 에이스 에이스인가 뭔가 이겨 안죽어 나왔다 나왔다 진탄 야 샷건인데 진탄 맞았다며 줘야지 아 트위치였구나 응 아 그래도 마지막 캐리했다 요건 존나 놀랬 뭐지 반탄창을 다 박았는데 저 새끼 암호가 어떻게 되는거지 10인가 이 지랄하고 있었음 아 뭐 10이 지랄 아니 개효과잖아 지방 아무리 발키리 총기 개쓰레기라도 그렇지 반탄창을 다 박았는데 안죽는건 에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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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고맙지 내가 너 살림 잠깐 밀어내냐? 선물 새끼야 아 ㅅㅂ 아 ㅅㅂ 엉? 아래가 아니었어? 선생님들이 그렇게 뒤져버리시면 I believe you Don't believe me, fuck you 어 야 여기 서버실 서버 응 이끄 esto 이쪽 area 여기 입구입구 들어간다 안보여 지금 편히 더이상 엉? 호오오오오흠 제 펠리 절반이 저거 이동식 번째는 백вор세 어후 trying 시벨 쫄깃쫄깃해요 개새끼들아 아이 델리뷰 기비도 아이 박아 드킹드킹 시발 년아 드킹드킹이 아니라 뻑끅뻑끅 아니야? 뻑끅뻑끅 둘다 씹새끼들아 얍 난 모르겠네 너네 쪽이냐 이쪽이냐 응? 노게 내 쪽 스위치있다 들어왔네 들어갔다 아! 입구 1층 저거 퓨즈 퓨즈 이거 쪽 오옹 그대의 반응이 치얼스 뭔가 맞았는데 입구 그대로 계단 종개 아마 퓨즈 스쳤을듯 퓨즈 좀 더 두개는 퓨즈 조개 스페인 퓨즈 아 퓨즈 이 친구 막 엄청난데 어 밟았다 나 고독 밟은거야? 나 고독 밟고 뽀뽀 있었어 니저는 죽어서 고독을 남기고 고독 싹 야 구마 1등이야 니가 해줘 캐리 너가 해 캐리 킹 200 보다 못한 것 같아 괜찮음? 어차피 난 내 실력에 맙박을 탁친 지 오래전임 물론 KTA를 따지면 따라가지도 못하기나 나 KTA 몇이지? KTA 0.5 나 퓨즈가 짝타일 것 같은데 어 타워 일단은 뒤로 내려갔다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 도와주 도와주러 왔다 도와주 야이란아야 너 거기 있으면 봐줄 사람도 없는데 뭐 고 Geoff 공 Isab 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씨발 룩 룩이 없다 여기가 있어 카에도 있다 상대에 위드 탑 탑 속로 쪽에 있다고 아 씨 들어왔다 아이 말쓰로 거기 갑판 때 먹었어 뭐야 이거 안 맞아 아 우리 팀 착할 왜 사려나 끼고 나이냐 어 발자국 주석자 발자국 냄새 큰카 큰카 아싸 캐리 받는다 방금 거는 마예가 블리츠 있다고 개쫄긴 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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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큰 타는 없음 짝타는 하지만 전기 들어갔지 짝타는 뭘로 그래 알파노 그렇긴 해 아 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침대 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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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다백 컷 아다백 컷 아다백 컷 뭐지 아다백 컷 아다백 오 에임 시발 아잇 파우즈 엔잇 킬 유 으아 야 뭐 집안 로빙 안 돌았었네 아이 자꾸 저기서 그 벨 소리가 울리는 거야 이 범전화 뭐 그래서 드럼만 줬나보나 저 뭐냐 뭐 스모크나 그런거 있는줄 알았는데 모티가 저기 썼네